회용으로 가면서 종으로 갈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야 공부를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어 흥탈의 막 내리 딱 뽑아버리면 저기를 못하게 돼 육자백이나 이런 거 정작 진짜 저 정말 남도민일 정수인 육자백이 잦은 육자 하나도 못하게 된다고 지금 육자백이 너무 어려워서 잦은 육자부터 하고 있잖아 육자는 더 어렵거든 왜냐면 느린 노래가 왜 어렵겠어요 음이 기니까 지루하지 않으라고 막 이거를 많이 넣잖아 장가락이 막 들어가니까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잦은 육자는 그거보다 좀 빠르니까 먼저 들어가고 다시 육자 오호이아 시작 오호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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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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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높은 놈만 떠질라쓴게 좋게 낮은 놈 하나잉 낮은 나 시작 낮은 나 밤이 나 낮을 쏙쏙 깔아서 낮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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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너 저건 저건 너 그네기 부담으로 그네기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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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쳐 벌쳐 걸어갈 벌쳐 걸어갈 꽃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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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이고 영 슬프고 짠하지 미쳐 하신다 응 참 큰애기 무덤이야 펴보지도 못한 꽃이 간거지 나 지 나 나 지 나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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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내가 좀 높여서 해볼게요 나 지 나 밤이 나 나 이 나 밤이 나 밤이 나 나 나 나 나 나 다시 나 나 나 나 나 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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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 이 날랑 낫을 쏙쏙 갈아서 낫을 쏙쏙 갈아서 너무 잘하시네. 쏙쏙 쏙쏙 그렇지. 낫을 쏙쏙 낫을 쏙쏙 갈아서 낫을 쏙쏙 갈아서 낫을 쏙쏙 갈아서 짊어지고 짊어지고 숙소 저건 넌 저건 저건 그러고서 하나 내고서 저거, 그렇지. 저건 넣어 그 내기 부담으로 그 내기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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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기 부담으로 그 내기 부담으로 벌쳐 걸어갈 벌쳐 걸어갈 벌쳐 걸어갈 벌쳐 걸어갈 권아해 권아해 저기 노래가 너무 슬프지? 조금 놀려서 할께요. 나 진아 시작 나 진아 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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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나 저건 나 그내기 부담으로 그내기 부담으로 그내기 부담으로 폴척 하거르 갈리 폴척 하거르 갈리 그렇지 폴척 하거르 갈리 폴척 하거르 갈리 폴척 하거르 갈리 폴척 하거르 nod 폴척 하거르 갈리 폴척 하거르 Crow 폴척 하火 나 술 썩썩 깔아서 나 술 썩썩 깔아서 짊어지고 짊어지고 저건더 저건더 그내기 부담으로 그내기 부담으로 벌초가 걸어갈 벌초가 걸어갈 권아해 권아해 나하고 같이 거기까지 해본 다음에 농부가루 눌려서 흔드는 거 저음 그거 원래 흔드는 음이라고 흔드는데 경기미녀는 그런 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법이 달라서 흔드는 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는 흔드는 음을 허용을 안해요 그 저음에서 흔드는 음이 있어요 떠는 음이라고 미라투시 이렇게 딱 있어요 엄격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하청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4도 음은 평으로 딱 뻣뻣하게 내줘요 그 다음에 꺾는 음이 그 3도 위에 있어요 그 저기 그러니까 나리띠 기본음에서 3도 띄운 음이 거기서 반드시 꺾어요 꺾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음 구조에서 그 다음에 어청이 다 물론 있지 많은 청이 있지만 그런 것을 지켜줘야지 되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해보니까 반모금을 목구멍에 넘겼다가 바로 빼야돼요 자 다시 나 시작 낮이나 밤이나 낮을 썩썩 깔아서 짊어지고 저건 저건 그 내기 부담으로 벌초 걸어갈 거나 해 네 장단인데 쉽지 않아서 쉽지 않아서 힘들었을 거야 농부가 농부가 해야지 내가 다